안녕하세요. 금일 소개 드릴 내용은 2023년 1월 수주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신조선가 변화 및 신조선가 지수입니다. 지난 5년간 주요 선종별 선가 변화를 보면 2019년 1월 LNG 운반선 1억 8,400만 달러, 대형 컨테이너 운반선 1억 4,900만 달러, 대형 원유 운반선 9,300만 달러입니다. 2020년과 2021년의 선가는 우상향을 보였지만 큰 폭의 상승세는 아니었습니다. 선가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시기는 2022년 1월로 LNG 운반선 2억 1,400만 달러, 대형 컨테이너 운반선 1억 9,300만 달러, 대형 원유 운반선 1억 1,400만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2023년 1월 신조선가는 LNG 운반선 2억 4,800만 달러, 2019년 대비 34% 상승, 대형 컨테이너 운반선 2억 1,500만 달러, 2019년 대비 29% 상승, 대형 원유 운반선 1억 2,000만 달러, 2019년 대비 44% 상승입니다. 선박 전체의 신조선가 지수는 2019년 130.5포인트, 2020년 129.76포인트, 2021년 127.11포인트, 2022년 154.26포인트, 2023년 162.51포인트입니다. 첫째는 주요 조선소 수주 잔량입니다. 전세계 수주 잔량은 1억 913만 CGT이며, 이 중에 한국은 3,758만 CGT, 중국은 4,919만 CGT, 일본은 1,039만 CGT, 기타로 1,197만 CGT입니다. 각국의 2023년 1월 수주 잔량은 2019년 대비하여 한국은 67% 상승, 중국은 50% 상승, 일본은 36% 감소하였으며, 한국의 수주 잔량이 많은 것은 고부가 같이 선박의 대량 수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2023년 1월 주요 국가 수주 실적의 선박 척수 및 CGT입니다. 수주 척수에 있어 한국은 12척을 수주하였으며, 중국 40척, 일본 1척, 기타 19척을 수주하여 총 72척을 기록하였습니다. 수주 실적의 CGT를 비교하여 보면, 한국은 64만 CGT, 중국은 112만 CGT로 질적인 측면에서도 중국이 한국의 2배 가까이 높은 수주 실적, 한국은 전체 수주의 33%, 중국은 57%를 올리고 있습니다. 일본은 3만 CGT, 기타 17만 CGT입니다. 세계 경제가 침체기로 빠질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선사들이 선박을 발주하는 것은 LNG 수요가 견조하고, 노후 선박의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올 한해도 노후 선박의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 수요는 지속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선박 수주 목표 달성에는 무리가 없지 않나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여 봅니다. 선박, 해양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카페로 방문을 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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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